이 정도나 팻는데도 아직 목숨이 붙어있다니 회복력 하나는 인정해줘야겠군 죽였어 이대로 계속 때려도 시간 낭비일 것 같은데 저문도 아무리 공격해봤자 꿈쩍도 안하고 밖에서 누가 열어주길 기다리는 건 역시 무리겠지 하... 어쩔 수 없나 어? 어... 잠깐! 저기요! 갑자기 뭔... 착각하지마! 여기서 가면 굶어죽을 순 없으니까 한우수 없이 이런 것뿐이구여! 시각적이야! 뭐... 뭐야!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열려? 어... 누구... 크... 못 참겠다 아... 뭐... 뭐야! 니가 여긴 어떻게... 이 냄새는... 뭐 아무튼 할 일은 다 했으니 어떻게든 되겠지 너무 신경 쓰지마 아니 뭐 그런 무책임한... 쓸데없는 잡담은 다 끝나셨나요? 갑자기 쳐들어와서 남의 남자를 빼돌리다니 대신할 각오는 되어있으시겠죠? 저... 잠깐! 흐흐... 안 됐다... 그러니까 잘 좀 하지 다 니 때문이잖아! 가... 그만둬라... 이렇게 묶어놓고 그런 짓을 하는 건 명예롭지 못한... 응? 어... 어? 저기...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 같은데... 글쎄요? 저는 암컷이든 수컷이든 맛만 좋으면 그만인지라... 아니 그러니까... 아마 맛도 제가 더 있을걸? 저 새끼들... 오프는 최근에 많이 맛봤거든요... 그리고 뭐가 됐든... 일단 먹어봐야 알지 않을까요? 으흐... 자... 잠깐! 이렇게 묶어놓고 그런 짓을 하는 건 명예롭지 못한... 헉! 역시 산뜻한 백합의 향기였군! 보러 오길 잘했어! 당신은 또 뭐죠? 네? 아뇨아뇨아뇨! 하던 거 계속하세요! 그냥 구경만 할게요! 구경만! 자꾸 어디서 벌레들이 기어들어오는지... 그럼 하던 일이나 마저 해볼까요? 그래그래! 난 신경 쓰지 말고 계속해요! 어? 아... 전 수보단 공쪽 포지션이라... 이런 플레이는... 좀... 아니 저기요! 일단 말이라도! 그니까... 방해를 되게 안... 아이쥬! 저기... 그래! 이 정도면 충분히 분수를 깨달으셨겠죠? 그럼... 전 올라가 볼 테니... 저 여잔 철저하게 마무리하고... 보고해 주세요! 어? 뭐야... 왜 날... 그러니까... 지금 이게 뭐하고 있는 거라고? 누군진 모르겠지만... 이 오크들에게 꽤나 강력한 세뇌를 걸어둔 것 같은데? 아... 여... 여기니? 면역인 사람의 성분을 조사하면 특정 세뇌를 단체로 푸는 것쯤이야! 이 세뇌왕 김세뇌님에겐 1도 아니라니 말씀! 우리는 노예가 되지 않는다! 뭐... 내 중이야? 갈수과 한글자막 by 한효정